전원 아이씨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드디어 아주 긴 일주일이 저희한테는 지나갔고 저희가 준비한 새 앨범 I, 여지러움이 발표가 됐습니다. 음악 하나 들어보셨죠? 네. 이번 주는 굉장히 길게 느껴진 한 주였는데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막상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끝나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공항과 허탈감에 휩싸이기도 했고 멤버들도 이번 주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긴장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앨범 준비와 발매가 끝났으니 이제 저희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니까 오늘 우선 이 자리를 채워주신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시고 맡겨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번 앨범에서는 여러 감정들을 담았는데 오늘 공연은 아예 오시러움이라는 앨범을 들으시면서 곡을 들으시면서 느꼈던 뭐 좋았거나 혹은 안 좋았거나 했던 그런 순간들을 노래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.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공연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